으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백산 도깨비가 오늘도 뭐 택시 에 열심히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성군 사북을 갔다가 왔다가 지금 넘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았 내 맘의 염색을 멋진게 내게 또 사랑이 사랑이 있었다며 그것은 오로지 골고루 강남구청 오, 닭섭지역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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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강남구청 감사합니다.